얼마 전까지 잘 쓰던 노트북이 갑자기 부팅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제로 윈도우가 깨졌거나 메인보드 불량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부팅이 됩니다. 지금 전원을 켜보면 제조사 로고가 나온 후 검은 바탕에 3줄짜리 영문이 올라오고 더이상 진행을 하지 않네요. 고객님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전원을 다시 꺼주시구요. 노트북의 전원 버튼을 누르자마자 곧바로 F10을 연타로 쳐주면 바이오스 설정 환경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제조사마다 바이오스 진입키가 다 다름으로 영상 아래 더보기에서 확인해주시구요. 지금 맨 위쪽에 오늘 날짜가 나오는데 2009년 1월 1일 00시로 나오고 있네요. 이건 바이오스 세팅을 유지시켜주는 시모스 배터리가 방전되어 초기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윈도우를 설치했던 환경과 지금 현재 바이오스 설정 값이 맞지 않아서 부팅이 안되고 있다는 뜻이죠. 일단 화살표 오른쪽 방향을 눌러 부트로 이동합니다. 위에서 세번째, Secure Boot로 이동 후 엔터. 이네이블을 디세이블로 바꿔주면 아래 OS 모드 셀렉션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UEF OS 모드를 CSM and UEFI OS로 바꿔줍니다. 이번엔 어드밴스로 이동 후 Fast 바이오스 모드의 이네이블 값을 디세이블로 변경시켜주면 끝. 이제 F10을 눌러 지금 변경된 값을 저장 후 재부팅하면 네 이제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면서 윈도우에 진입했습니다. 바이오스 설정 값이 초기화 된 이유는 메인보드에 꼽혀있는 시모스 배터리가 방전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모델의 경우는 3V짜리 좀 작은 용량의 CR1616이 들어가 있고 대부분은 CR2302를 많이 쓰고 나는데 수명이 5년 정도 되면 완전 방전됩니다. 자 오늘은 오래된 노트북이 갑자기 부팅이 안될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